올라오세요 네 그림이 너무 좋네요 트로피가 정면으로 보이게끔 악수 한번 하시고 예 그래요 예 사진이 진짜 멋있게 잘 나올 것 같아요 트로피가 벌쩍벌쩍 빛이 납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일공님이 임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월 국회방송 운영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신 우리 가수 신일공씨 네 트로피를 받으십니다 네 신일공님은 꽁담보리밥으로 지금과 항상 활동을 하고 있는 멋쟁이 같습니다 너의 제목이 뭐라고요? 네 꽁담보리밥 꽁담보리밥 먹고 싶네요 네 저희들도 옛날에 많이 먹어 봤습니다 네 네 네